아니 잠깐만 먹은 막 어딘지 어떻게 알아? 서로 먹을 걸 서로가 손내지 마실게요 어기가 많이 달라요 기록, 먹은 그 위치만 재면 돼 아니 그 전거나 비교를 어 잠만 침 튀겼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플리즈 갓 help me 아니구나! 베리션! 플리즈 갓 베리션! 너 말이 맞구나? 왜 말 맞지? 이거를 왜 째고 있어? 오케이 진행합시다 진행 오케이 오케이 스톱 오케이 오케이 스톱 호호 맛있게 먹네 갈게요? 핫핑크네요 하나 둘 셋 좋아 근데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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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할 수 있다 어? 푸르시면 안 돼? 응? 이렇게 되면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아 저는 쟀어요 11.5 아 7cm 7cm가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11.5 빼기 7cm이세요 그러면 4.5 그러면 4.5 그러면 4.5 4.5 오케이 여러분 그만 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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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지 마 다시 해야 될 수도 봐봐 진짜 아우 야! 아우 깜짝이야 자 두번째 게임 꼭 이렇게 몰아야 돼 어 이거는 11 이것도 11점 11 11 시작 형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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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우겨 아이돌 아이돌 그렇게 이기고 싶었습니까? 6 6 다 졌어 제이크 먹었어? 11 맛있다 제이크 형 갑시다 제이크 건 11cm입니다 아 0.5cm 차이야 에잇 더 할 수 더 할 수 더 할 수 뭐야 귀여운데 강아지 같다 6cm죠 세로로 많이 먹었어 7cm 1등인데 어 1등이다 적을수록 덜 먹은거지 맞아 너가 1등이지 적을수록 많이 먹은거지 남은게 적을수록 많이 먹은거지 남은게 적을수록 많이 먹은거지 베이크가 11cm 중에서 7cm가 남은거고 나는 6cm가 남은거지 그러면 나는 나는 5cm를 먹은거고 얘는 4cm를 먹은거지 아 그러니까 1,2,3 잠깐 화면조정 하실게요 1,2,3 1,2,3 마티 형이 설명해줄게요 아 맞네 제이 형이 맞네 먹은게 뺀거아니라 남은걸 남은걸 뺀거에요 그러니까 풍계 1등 그러니까 예, Winner is me 네, 제이크 와, 축하드립니다 예이 2,3 2,3 2,3 2,3 2,3 3,4 3,4 4,4